디어 형 2018년도 고생 많았어 그러니까 2019년도도 화이팅이야 알았지? 아아아아 고화질 좀 올려주세요 감기가 말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전이 그래도 너무 서고싶어 엑셀 여러분들 힘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힘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있는 순간 너무 행복하고 눈에 밖에서 있을 것 같아요 눈에 올라왔을때는 파이밍이 오랫동안 파이밍이 오랫동안 파이밍이 오랫동안 파이밍이 오랫동안 파이밍이 오랫동안 파이밍이 오랫동안 파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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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만나게 된건데 저는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부러워 에이 에이 농담 안하고 너무 섹시하다 진짜 하하하하 형 저한테 섹시함을 느끼셨나요? 섹시만 보다니 사실 카이는 큐티인데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아 좋은데? 갑자기 타이밍 맞춰가지고 뼈로 한 번 더 나오나요? 아 네 나와요? 이렇게 초조한데 저는 코끼리를 키우거든요 몸에 여기 이렇게 저희 팬분들은 아시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코끼리 코끼리 여기 눈 이렇게 두개 가지고 코끼리 여러분 아시죠 이거? 제가 버블로 보냈었는데 네 이런 사진도 있어요 아기 사채는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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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아기 사채는 아기 사채는 아기 사채는 아기 사채는 1시 2일 또는 일본어 배경을 한 번 더 일본어 배경을 한국어 배경을 한국어 배경을 한국어 배경을 끝 아아 예뻐 음 예뻐 저도 사랑해요 나도 나도 하나 다만 하나 이잖아 두 개 두 개 한 명씩 아니 하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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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갑자기 얼굴 보자마자 나 상처조 약간 갑자기 상처조 영말 콘서트를 하는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4 더하기 4도 귀요미 5 더하기 5는 귀요미 6 더하기 6은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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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안 귀여워 귀여워 안 귀여워 귀엽대 귀엽대 저희 엑셀을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맞게임 2 2 2 2 2 아 모르겠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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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부터 틀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잠시만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포인트 합니다 포인트 합니다 포인트 합니다 콘텐츠 드 embrace 끝 네 끝 하겠습니다 네 끝 하겠습니다 에이 예 no matter no it's not a 낮보다 밝은 이밤 자유롭게 더 뜨겁게 이 영상은 원래 써먹고 멋있게 나와서 무슨 그림자가 있어 그래서 내가 문제껏 너의 빛으로 나는 이끌리게 just say you love me tonight don't make me tell us tonight 짙어진 너의 미소 오로지 나만 볼 수 있도록 말해줘 지금 느낌대로 내가 문제껏 너의 빛으로 나는 이끌리게 짙어진 너의 앨범 넷퀴스 나는 요소로 넷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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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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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링 같은 집을 짓고 천부는 초원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중간 평생을 살고 싶어 아 잘 해볼게 무조건 무조건이야 지금 머리도 이러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렇게 하는 거 어때? 펠싱 느낌으로 좋은 조항이의 눈 같은 집을 아 너무 좋네 아 많이 취향이 났네 아 진짜 너무 좋네 하십니까 반갑 Bold 1 리액션 반갑습니다 만자뽀 보쪄 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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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번에 예의를 했는데 요즘 유튜버는 이렇게 하더라고 손도 약간 좋잖아 소리 한번 듣고 가실게요 남친 느낌 남친 느낌 남친 느낌 똑같이 igh 남친 aplaus 남칸 남친 남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